전통 모협에 지치신 분들, 천편일률적인 MMO가 싫으시다면 여기 어드벤처 모바일 게임을 보세요. 오늘 여러분께 추천할 바로 이 MMO RPG 게임입니다. 게임의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맥과 PC에 버금가는 고컬 그래픽 여기서 등반, 수영, 비행 등 다양한 모드의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게임 내 회수 시스템이 추가되었는데요. 장비 패스 상관없이 모두 회수해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어서 다운로드하고 나만의 개성 넘치는 모험의 길을 개척하세요. 구름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